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와이 미국의 도청 의혹 이번엔 보수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 입으신 것에서 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네, 제 지지자들이요. 봄인데 자꾸 칙칙한 거 입고 나온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화상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입고 나오신 옷 색깔과 달리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죠. 지금 뭐 SNS 통해서도 의견을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이 건이 일단 사실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도감청을 했다라는 의혹은 예전에도 한 번씩 나왔었죠. 있었어요. 네. 2013년인가 그때 독일 메르켈 총리 감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항의를 세게 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초치도 했었죠. 미국 대사를. 그렇죠? 그리고 전화까지 해서 항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프랑스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워낙 미국의 첩보 작전이라는 게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동맹국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가안보실을 도청 내지 감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아, 네네. 그렇죠. 그게 더 충격적이다. 국가안보실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을 미국이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 그때 독일에 대해서 미국이 감청을 하기 시작한 게 예전에 이제 그 전에 독일의 슈레더 총리 때인가요? 그때 독일하고 미국하고 그 아마 이라크전 이라크전을 가지고 좀 약간 그 불신이 있었어요. 독일이 상당히 그걸 반대하고 비판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이제 감청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못 믿는 뭐 그런 게 불신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도청한 거 자체는 도감청한 거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미국도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정황을 보면. 다만 그 내용들은 이제 이게 이 정보들이 흘러다니는 과정에서 좀 편집 내지는 가공된 건 좀 있는 것 같고 살이 좀 붙여졌거나 좀 뭔가 이렇게 바뀐 건 있겠죠.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은 뭐 뭐가 다 이제 100% 이게 다 원본 그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도감청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뭐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좀 이런 파문 진화에 약간 좀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정보가 뭐 조작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굉장히 두서없고 좀 보면 정리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러는 건지 일단 침착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앞에 김진애 전 의원은 김태호 차장 빨리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되게 흥분한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야당과 국민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이다. 오늘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표정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일단 그분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보수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분이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대통령의 보좌진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일환이시지, 그분이 선출직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직이죠.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미국 측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전달할 수는 있어요. 미국의 입장은 이렇더라. 우리가 그런 말을 전달받았다. 우리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든가 좀 애매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미국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것을 우리 입장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쨌든 국가안보실이 도감청을 당한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른 주권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속국도 아니고 그러면 그 도감청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과 요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우리는 그걸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위조가 됐다 안 됐다.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일단 도감청 했냐 안 했냐. 일단 했던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항의해야 된다. 그럼 거기 안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는 우크라이나전에다가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논의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그거는 우리가 얘기 설사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든지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이건 위조된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인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도청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할 이유가 없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김태우 차장이 그 내용 상당수가 조작된 거라고 얘기한 부분에 이제 그 내용도 들어간 걸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이게 한국 프로토콜하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이제 전략상 부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상. 네. 뭐 굳이 우리가 그것을 고지곳대로 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도청 문제가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다른 나라가 우리 주권을 침해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항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그게 설사 사실 그런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논의를 했다 안 했다 그걸 우리가 거기서 뭐 굳이 인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조금 전에 올리신 sns 마지막 문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 듣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도청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나중에 도청한 사실이 도청한 정보가 흘러다니다가 보면 이게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막 흘러다니다 보면 이게 왜곡될 수도 있고 또는 가공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위조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입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위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위조 그 내용이 위조되었다고 해서 도청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맹방인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그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도청 문제. 그렇죠. 그런데 자꾸 김태호 차장은 그 안에 내용이 위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위조로 하고 있죠. 마치 그게 위조가 됐으니까 이게 도청이 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도청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별이 되고 국민들도 그게 구별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청 문제는 주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논의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라는 거죠. 국민의 바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호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 일이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10여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 측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겠죠.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어쨌든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걸 문제를 삼아서 우리가 뭔가 큰소리 칠 거는 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큰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안 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그냥 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는 네가 잘못해도 다 봐주고 넘어갈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호구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봤을 때 저 나라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제 합리적이고 어쨌든 굉장히 냉정하고 자기의 국익을 굉장히 따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도청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안 했을 때 이게 편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그걸 따진다고 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나빠질 거냐. 아까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국이 독일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당하게 따질 건 따지는 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혹을 계속 붙이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통령은 그냥 그렇게 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괜찮을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도 괜찮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그 혹을 계속 붙였을 때 결국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큰 틀에서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심화되니까. 70년 동맹이라고 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보세요. 예전에요. 그래서 엔비 정권 때 그때 보면 쇠고기 수입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그거 하니까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하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짚고 넘어갔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면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일이 엄청 커져서 그것을 뒤집고 뒤집고 하다 보면 오히려 믿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했던 상대 국가한테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죠. 지소미아를 덜렁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그래서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도로 갑자기 가가지고 막 갑자기 굉장히 강성한 분위기로 막 갑자기 안 하다가 그렇게 막 해버리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분위기로 좀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외교라는 것이 그렇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냐 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눈높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부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지도자가 내가 오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그냥 막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게 뒤집히거나 기조가 막 들쭉날쭉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국가가 봤을 때는 우리는 정권이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봤을 때 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이렇게 돼서 외교방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 외교 정책 좀 큰 틀에서 다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오버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 정부나 그쪽의 참모들은 이렇게 한 100 정도 가고 싶어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 70 정도면 그 정도만 가면 된다. 일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리고 아까 도청도 국민들이 이건 주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국가 이익에 대한 거는 딱 지켜줘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 후토크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뉴스 공감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시각에서 이 도청 문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미국의 기밀문건에 우리나라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은 문건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도청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청했다고 돌아다니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실이 얘기한다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청 자체가 없었다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도청에 대해서 항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한테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동이라는 말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이게 무기를 그 내용 자체가 사실하고 맞아요. 우리의 현 상황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거기 논의된 내용도 우리의 입장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의 특수 작전군을 보내지 않는다. 어떤 군인도 파병하지 않는다라는 게 프랑스의 입장인데 그 문건에 보면 특수 작전군을 100여 명 정도 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해야죠. 거기서 어떻게 사실을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모사드라고 그 정보기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보면 사법개혁 마리개혁이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심의 정부하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 중심의 정부하고의 사이에서 통합을 좀 매개해오던 역할이 사법부예요. 그런데 이 사법부가 그런 매개를 해오던 거가 좀 껄끄러우니까 사법부를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정부가 막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안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위가 막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모사드에서 이 시위에 좀 참여해라. 그러니까 정부하고 약간 대립되는 좀 약간 모순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정부는 당연히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미국도. 일단은 우리 정부는 우리 주권이 침해된 어떤 도청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계속 논의해보겠다든지 조사해보겠다든지 그거는 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우리가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익은 꼭 같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서로. 그러니까 특히 국가의 이익 외교에서의 핵심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건데 그렇죠. 그 국가의 이익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청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의 핵심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건 사실은 보수의 핵심 가치를 그냥 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보수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아무리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해도 안 되는 문제. 국가 간이 뚜렷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보수까지 안 맞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문제도 그렇고. 영토, 주권이 사실. 한일회담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흐리멍덩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된 부분. 또 역대 인식,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게 빠진 부분. 이 부분도 또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도 영토, 주권 연결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국가 이익이에요.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전쟁을 불사하는 문제들이고. 특히 보수 정치에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데 보수 집권 세력인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여당이고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요. 국민의힘은요.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야 진정한 보수 정당인 거예요. 지금 정부 대통령 지지율도 여당 지지율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 연결돼 있다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독도 문제 대통령이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 아주 매섭게 나와야 되고 이런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동맹은 아주 철저히 강하게 국권이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도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도청 용납할 수 없다. 분명하게 항의해라. 라고 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김태효 차장이 그런 식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해서 일개 그 임명직이 대통령도 아니고요. 임명직이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면요. 아주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 해고해라. 쓴소리 해야 된다. 사퇴해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요.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오랜만에 대구로 귀향한 후에 거의 첫 공식 행보였던 것 같아요. 저를 방문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공식 행보 재개하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그냥 또 워낙에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구에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인 행보를 한다든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기에는 지난번에 또 유영아 그분이 대구시장 나왔을 때 지지 선언도 하고 이러셨죠. 그럴 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탄핵과 그 이후에 일종의 어떤 국정농단 내지는 사법적인 처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분의 어떤 잘못에 비해서 너무 잔인했다. 너무 망신도 너무 심하게 너무 잔인한 어떤 좀 과한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연민의 감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면했을 때도 찬성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든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좀 미미할 걸로 보시는 거고요.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영향력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후토크까지 얘기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